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서 들어가는 지역을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면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주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? 여기 보면 북서유럽이 있죠. 북서유럽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걸프만 국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럼 여기 이제 뭐 아랍 국가들 중동. 우리 중동이라고 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아공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트디부아라와 가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국과 일본도 칠해져 있으면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북미, 캐나다와 미국이 되겠고요. 그 다음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. 각각의 나라 왜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북서유럽 한번 볼게요. 자 지금 어디서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요. 동부유럽 쪽과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즉 유럽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막 몰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왜 그런가요? 자 이쪽에 가서 일하면 아무래도 자기는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그리고 고소득의 이런 전문직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일단은 취업.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자기는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자 많이 배운 사람은 고소득 직종에서 취직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런 3D 업종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중동 한번 볼게요. 다 이런데도 취업이죠. 자 그러면은 이 주변에서 왜 이 중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느냐. 자 아무래도 이 지역이 뭔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일단은 이 지역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. 자 그리고 특히 중동의 건설 붐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필요한 노동자를 주변 국가에서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 여기 남아공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일단은 서아프리카에서 이 코트디부아라와 가나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쪽은 사하라 사막 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사실 일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근데 코트디부아라와 가나는 뭐 할 때 유명했던 나라들이죠. 이거 플랜테이션 있죠. 카카오 플랜테이션. 자 이 플랜테이션이 잘 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결국은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남아공 쪽은요. 특히 이제 광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. 광산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 넘어온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전부 지금 취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 대한민국과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. 주로 어디서 많이 넘어오냐면요.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. 역시나 가까운 쪽입니다.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요. 훨씬 더 고소득의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.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면요. 한 달 일해봐야 20만원, 30만원, 40만원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. 이런 나라 오게 되면요.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. 역시나 이것도 취업이다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런 쪽에도 역시나 동남아시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호주는 백호주의로 사실상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죠. 예전에는 백인들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아시아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는 호주 안에서 차지하는 그런 취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.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보통 하기 싫어하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북미로 한번 볼게요. 자 북미는 여러 나라에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. 사실 누구나 한 번은 이제 이 나라에 가서 일하는 걸 어떻게 보면 꿈꿔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. 자 이거 모두 다 취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여러가지 전문직들 자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아르헨티나 남미에서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경제력이 괜찮은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몰려들기도 한 거고요.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을 발달해 있습니다. 뭔가 이런 데 필요한 인력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일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내용들을 쭉 다 종합을 해보셨을 때요.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 뭐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까? 결국은 최근의 인구 이동은 뭐 때문이다? 이것은 경제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결국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발적으로 이동한다.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? 아직까지 개척이 안 된 것도 많았기 때문에 개척하려고 한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억지로 끌려간 것도 있죠.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의 인구 이동은 결국은 이걸로 귀결된다. 이 정도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